오늘은 오랜만에 루프탑 카페에 가는 날이에요. 저는 지금 남양주에 가려고 방역버스를 탔어요. 요즘 버스 안에는 이렇게 USB 고속 충전기가 있어요. 좋네요. 조금 이따 만나요. 짠! 저는 지금 남양주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오늘 가고 싶었던 곳을 좀 가려고 합니다. 여기 산책코스도 있고 좋네요. 오늘부터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여기는 그래도 바람도 안 불고 햇볕이 따뜻해서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오늘 여기를 갈 거예요. 베이커리 디어터 카페를 들어서자마자 넓은 정원이 저를 반겨줍니다. 정원에 산책로도 있고 곳곳에 포터전이 되게 많네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장을 하자마자 맛있는 베이커리가 저를 반겨주네요. 여기는 카페 1층 공간입니다. 1층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기는 저렇게 카라반이 있어요. 여기는 카페 2층입니다. 여기는 카페 3층 루프탑이에요. 멋진 북한강 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과일빵 하나를 주문했어요. 가격이 다른 카페에 비해 좀 있는 편이지만 가격만큼 힐링은 제대로 했습니다. 루프탑 사랑 여기는 베이커리 디어터라는 카페입니다. 인스타 광고 보고 제가 옛날부터 오고 싶었었는데 강남에서 약 1시간 50분 정도 걸려요. 한 번에 버스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은근 멀잖아요. 그래서 맨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왔는데 너무 좋다. 진짜 오길 잘했다. 여기 온 이유가 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힐링도 하고 북한강이 보이는 루프탑 카페 멋지지 않나요? 1층에는 사람이 많고 루프탑에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2층인데 사람이 없어. 근데 또 2층에 이렇게 또 통로로 이렇게 나가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저기 보이는 곳이 루프탑이거든요. 짜투리 공간이 있어서 저는 이런 짜투리 공간을 좋아하는데 좋네요. 바로 옆에는 캠핑할 수 있는 카라반이 있어요. 갑자기 제주도 카라반 여행 갔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저기도 참 좋았었는데 아 여행 마렵다. 카라반에서 1박하고 커피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여기 북한강 강 구경하면서 산책도 하고 하면서 힐링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괜찮다. 2층에도 창이 많아서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볼게요. 촬영도 하고 지금 여기 2층 공간인데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편하게 벗고 짜자잔. 디저트. 디저트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유명한 게 뭐 따로 있다는데 오늘은 약간 상큼한 과일에 있는 게 좀 많더라고요. 블루베리랑 딸기가 들어간 패스트리인데 오늘 좀 상큼하고 달달한 게 당기네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다. 패스트리가 맛있네. 생크림도 맛있어요. 블루베리랑 블루베리 시럽 그다음에 딸기 여기 생크림하고 여기 패스트리거든요. 패스트리가 상당히 맛있어요. 괜찮은데? 아메리카노랑 같이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어요. 여기는 야외자리입니다. 이쁜 유니콘이 있네요. 북한강 뷰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야외자리. 힐링이 저절로 됩니다. 저 멀리 루프탑 자리도 보이네요. 여기는 이런 산책로가 있어요. 와, 카페가 너무 잘 돼있다. 정원에 곳곳에 자리도 되게 많고 루프탑 자리도 있고 카페 실내 자리도 있고 여기는 보면은 정자에 또 자리가 있네요. 너무 잘해놨다. 이런 자리도 있고 카페가 너무 잘해놨어. 와, 그리고 여기 옆에 바로 이렇게 카라반이 있어요. 여기 카라반에서 만약에 숙박을 하면은 이렇게 캠핑도 하면서 옆에 바로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도 가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다. 보니까 카라반도 되게 커요. 여기는 카페 근처에 있는 산책로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아,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